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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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운동 다녀와서 잠깐 집 밑인데 집 밑에 도착했는데 잠깐 인스타라이브 하고 올라가려고 잠깐 켰습니다 생존신고라니 다리는 괜찮으신 겁니까? 예 괜찮습니다 부산 밤하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너무 운 좋게 참여하게 되서 신기합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열심히 해서 팔이 안 올라갑니다 다음 달에 부산 가시나요 작가님? 제가 스케줄이 없으면 그래도 좀 가 있으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말씀해 주셨어요 궁이라는 작품을 또 리메이크한다는 소식을 또 부모님은 아시더라고요 저보다 열심히 서치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후보에 제 이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민석! 민석아 고마워 집에 도착했어 들어가서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먹을게 민석이는 저의 TMI이지만 민석이는 저의 초등학교 동창이며 지금은 저의 PD 선생님입니다 방금 마신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뭐가 되지? 아휴 빛이 어둡군요 저녁은 이제 들어와서 먹어야 돼요 민석아 고생했어 더 думаю 팔이 안 올라가 잠시 기다려ja 我覺得 저녁은 итог이다 저도요 나도 빨리 들어가서 먹어요 somethin avl 서척 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출발하기 전 ourselves 닭가슴살을 편의점에서 급하게 하나 사서 먹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너 여자친구 어딨어? 얘? 얘 말씀이시래요? 가방이구요 마스크입니다 드라마 너무 기대된다 진짜 저도 기대됩니다 나 어떻게 풀어질지 기대가 너무 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촬영 아니구요 오늘은 제가 휴차여서 이렇게 잠깐 운동을 오늘 하게 되가지고 또 다른 드라마가 있습니까? 어 얘 이제 하반기에 방영되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DP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모랄센스도 열심히 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댓글이 늦게 보이는 걸까요? 조금 늦게 보이네 이게 지금 지하라 그런가 지금 뭐예요? 인스타 라이브 중입니다 오빠 모자 뉴욕에서 샀어요? 아니요 의정부 신세계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얼마나 더 멋있어지려구요? 그만 멋있어도 되는데 아니요 멋있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건강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되니까 예 댓글이 원래 한 템포 늦게 떠요 아 네 의정부 신세계 예 저희 제가 사는 의정부는 어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이 어 어 그 두 번째로 커요 선배님 뉴욕시티 뉴욕시티 모녀가 멋있어요 고마워 마하야 고마워 계속 촬영 중이겠지 오빠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의정부에 놀러 오시면 제 친구이자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지금 강력하게 보냈습니다 내일 촬영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서 오 부반장 축하드립니다 네 부반장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저는 집을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잠시만요. 당신은 영국에 가본 적 있습니까? 예, 런던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파킹했습니다. 네. 네. 예. 닫았습니다. 예. 닫았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 자전거입니다. 예. 예.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s le 욕실이 발 delay 예정 예정 해